아 배고파 근데 웬일이야? 니가 고기를 다 사고 뭐 좋은 일 있어? 아 여기 아는 오빠 가게여가지고 한번 팔아줘야 되거든? 그래가지고 니 데리고 왔지 아 그래? 그럼 오늘 한우 배 터지게 먹어야겠네 뭐 시킬까? 여기는 한우집이니까 공깃밥 먹어라 하이씨 장난 아니야? 그러면은 후식 냉면 먹어 나 물냉면 먹어 아니 고기집 왔으면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사줘 한우집이잖아 야 비싸 니가 사줘 그러면 야 니가 데려왔는데 니가 사야지 아는 오빠가 하는 집이라며 서비스 좀 팍팍 달라고 그래 서비스야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야 빨리 시켜 알았어 오빠 어 오빠 오빠 진짜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지 어떻게 더 예뻐졌다 잘 있었어요? 그럼 살 빠졌나? 아니야 저 지금 살 좀 쪘는데 아니야 더 예뻐졌어 네들 누우셔? 아 친구 네 안녕하세요 저 묘정인 친구 송망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먹었다? 아 저는 오빠가 주는 거 맛있는 거 안 먹나? 오늘 김신 맛있으니까 한 번 드셔도 돼요 네네 좋은 거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응? 너 방금 뭐 한 거야? 왜? 뭐가? 아니 사귀는 남자도 아닌데 뭘 이렇게 덥석덥석 안 와 미국이야 여기? 뭐 어때 친한 오빠인데 야 남자들은 이러면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야 저 오빠 난 아무 감정 없어 너나 감정 없지 아 남자를 아예 모르네 뭐냐? 니 지금 질투하냐? 내가 질투를 한다고? 너가 질투를 왜 해? 맞네 이렇게 질투하네 뭘 질투해 인마 미친 새끼 아냐 이거 어떤지 나를 보는 눈이 야시시 하더라니 널 야시시하게 해 본 게 아니고 응 야려 본 거지 야 솔직히 얘기해 봐 응?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지? 헛소리 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가 보면 딱 알거든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 그래? 나 잘 모르겠는데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 근데 저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턱이 삐죽 나온 게 얍삽하고 계산적이고 뒤통수 칠 거 같아 너도 인생 자택이 라는 죄 지가 Sanja 저 사람의 인형 끊어 야 좋은 오빠야 니가 뭘 하냐 좋겠네 뭐가 좋아 아무지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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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는 손님이 와서 얘기 좀 하느라고 서비스니까 마시고 있어 아 진짜? 아 잘 마실게요 오케이 밥 먹고 뭐해 저거 오늘 밥 먹고 뭐 없는데 없어? 그러면 하의벌 한잔할까? 근데 오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못 돼 직원도 좀 시키고 좀 먼저 퇴근하면 되지 난 차 vá자 오 멋있는데 고기 갖고 올 때 입어 조금만 기다려 네 계좌요? 네네 와 졸라 재수 없다 진짜 뭐가 재수 없어? 허세 부리는 거 봤어? 내가 사장이니까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재수 없게 왜 멋있잖아 뭐 지 돈으로 하는 거야? 다 빚 아니면 부모 돈으로 하는 거야 꼴 보기 싫어 야 저것도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야 나 오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너 진짜 저 사람이랑 오늘 술 마시게? 응 왜? 니도 같이 마실래? 싫어 나는 저렇게 관상 안 좋은 사람이랑 술 안 마셔 너도 그냥 술 같이 마시지 마 싫어 난 갈 거야 가 뭐 가는 건 상관없는데 술 마시지 100% 여자 때린다 눈빛이 안 좋아 뭔 여자를 때려 나 저번에 저 오빠랑 술 먹었는데 주사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랑 술 마시고 난 그냥 지금 갈게 거기도 안 나오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저 사람이 손댄 공기 입에 두드기 싫어 너 그냥 차라리 저 사람 여기 오라고 해서 여기서 술 마시고 가 아니 또 왜 그래 뭘 왜 그래야 나 간다 야 어딜 가 아이 싫어 저 사람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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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빠 친구 어디 갔어 아 오빠 저 가야 될 거 같아요 아 왜 거기 먹고 가야지 아니 친구가 다른 남자랑 술 마시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 애가 싫어하는 거 안 하거든요 야 왕호야 야 왕호야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